아까 10시에 회의 진행하기 전에 성취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고 오전 중에 자료 제출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국회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 후보자에게 그 점을 좀 숙지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. 제가 오찬 시간을 이용해서 과연 자료가 지금 와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지금 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자료 제출 완료했다고 저는 보도를 받았습니다. 조관사님, 천혜의학 송문 내용이고 아니, 아무것도 안 왔대요. 제출? 안 왔어요. 아무것도 안 왔어요. 저도 확인하고 왔습니다.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위원장님, 후보자에게 뭔 자료를 냈는지 실무자한테 빨리 확인을 좀 시키라고 지시를 해주시고 자료 제출 내역 제출했다고 하니 저희들에 시켜드리겠습니다. 저희들 일단 주세요. 말로 하지 말고 무슨 자료를 냈는지 확인을 좀 하도록 지시를 좀 해주시죠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위원장님 주변에 위원장이 발표를 하겠고요. 그 다음 제출이 안 됐으면 고말로 준비했습니다. 고말로 준비했습니다. 고말로 준비했습니다. 고말로 준비했습니다. ک